그런데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책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치료만으로 그게 근원치료는 안 되잖아요. 근원치료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주의 법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주의 법을 따라야 마음이 고쳐집니다. 우리 마음이 병이 생기는 건요. 우주법을 조금씩 계속 입에 하면서 그 찜찜함이 쌓여가다가 일이 커집니다. 과거의 우주법을 따랐다면 우리가 마음 찜찜할 게 없죠. 그런데 저도 있거든요. 찜찜해가지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과거에 한 걸 어떡합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왜 그때 그랬을까 하고 누워있다가도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떡할까요? 저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치료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한테 저는 그러면 모른다 괜찮다를 무조건 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과거에 지는 일은 이미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지나가고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과거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또 저를 괴롭힌다면 저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질곡해서 벌을 하시려면 과거는 지금 없다는 걸 받아들이시고요. 지금 이 순간 선택이 자명하신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깨어 계신가요? 지금 모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십니까? 과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생각과 감정이 인의의제 맞습니까? 자명합니까? 자명한 것만 하세요. 그럼 과거에 아무리 안 좋은 짓을 저질렀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내 마음을 법칙에 맞게 쓰시면요. 과거의 그 상처도 좋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그 상처도요. 이렇게 좋은 날이 오려고 그랬나 보다가 되는데 과거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또 혹사시켜가지고 지금 안 좋은 선택을 또 하고 계시면요. 과거의 그 모양에서 지금도 이 모양이다라는 결론밖에 안 합니다. 점점 더 늪에 빠지시게 됩니다. 과거는 그대로 두세요.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 언제 한 번씩 잘못됐다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잘못했다는 거를. 우리가 양신대로 산다고 하니까요. 너무 자책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양심이 답이라서 그러는 거지. 양심을 가지고 계속 자비판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양심을 알아야 어떻게 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치유법을 알기 위해서 양심을 얘기하는 거죠.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가지고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그런 일을 만들려고 지금 양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을 긍정적으로 쓰세요. 내가 왜 양심 사단 분석을 해보세요. 뭐가 잘못인지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일단 모른다 괜찮다래서요. 그런 마음에서 여유를 먼저 편경심을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 저는 그렇게 해요. 그 곱씹고 끌려가면 안 돼요. 과거에 잘못한 게 내가 진짜 잘못했더라도 그때는 좀 못된 놈이 되는 기분으로요. 몰라 라고 하세요. 몰라. 괜찮아. 그게 막 부모님하고 관련된 일이고 가족하고 관련된 못된 일이라 하더라도요. 몰라. 괜찮아 라고 하세요. 여기서 끝나면 진짜 못된 놈인데 일단 방편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픈데 어떻게 수술을 바로 해요. 진통제를 놔야죠. 진통제입니다. 지금 몰라 괜찮아는 마음을 좀 진정시킨 뒤에 사단을 따지고 분석해 보세요. 막 임의적으로 자책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뭐가 잘못했는지 분명히 한번 아셔야죠. 한번은. 분석해 보세요. 왜 찜찜한지. 사단 분석은 별게 아닙니다. 자명함은 왜 자명하고 찜찜함은 왜 찜찜한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찜찜함을 딱 정확히 원인 분석하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인. 상대방을 배려 안 했거나 의.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줬거나 예. 무례했거나 지. 그때 알았던 개념이나 판단이 잘못됐던 겁니다. 남의 말 듣고 주식 투자했다고 홀락 말아먹은 분이 인의의 지 따져보면 나오죠. 왜 그때 그 판단을 믿었지. 확인도 안 해봤지. 이게 지적인 판단입니다. 지적인 판단. 인. 의. 예. 지를 쭉 따져보면요. 왜 찜찜했는지가 정확히 보여요. 아셨으면 됐어요. 아셨으면요. 가장 놀라운 과거의 극복법은 지금 인의의지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껴안고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지나가서 없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인의의지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게 과거에 대한 치유고요.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 보면 과거의 아픔도요. 뭐죠? 이제 견딜만하게 됩니다. 무뎌지는데 과거의 상처를 또 쑤셔보고 또 쑤셔보고 틈날 때 한번 쑤셔보고 하면요. 대책도 없이 치료법도 없이 계속 상처를 건들기만 하면 덧나고 또 덧나서요.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겠죠. 저도 처음에는 불경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이 절 괴롭혔는데 자식으로서 그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곱씹고 자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런 마음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더 더 더 내가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몰라 괜찮아를 통해서 과거를 용서하고 내려놓는 거죠. 계속. 내려놓고 나니까요. 그때 이제 안목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정확히? 쭉 따져보게 되고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고 나니까 더 그걸 곱씹지 않게 돼요. 그래 그거 잘못했어. 내가 그때 어리석었어. 하지만 지금은 나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하고 지금의 이 순간에 내가 집중해가지고 늘 옳은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과거 것이 견딜만해지고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 내가 그래도 그걸 경험을 통해서 옳은 게 뭔지 알고 건강해지게 됐으니 다행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안 그러고 지금 저도 또 과거를 곱씹으면 다시 안 좋아져요. 이거는 계속 끌려가기만 하지 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석가모님께서 비탄이 일어나면 빨리 비탄의 불이 일어나면 빨리 물로 꺼버려라 그래요. 빨리 모른다 하고 내려놔야지 그걸 보고 있으면 불은 점점 커질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비탄은 비탄을 낳을 뿐이다. 딱 판단해서 부정적인 관점이면 일단 끌려가지 마세요. 충분히 반성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끌려가지 마세요. 진통제 먼저 맞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치료 들어갑니다. 4단을 따져보는 게 치료예요. 뭐가 문제였던 거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그분한테는 미안한 마음으로 늘 참회하고요. 그냥 그 정도 해야지 내가 죽일 놈이다 하다가 보면요. 진짜 죽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분도 원하던 건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잘 경영해 가시기 바랍니다.